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매디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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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할 상황극은요 학교 등교길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등교하는 길 이런 상황극이에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학기 가족들 멤버 채널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관련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니아가 꼴차요? 아 김니아가 제일 재밌어요? 야 밥 간지나 모르는끔? 다른 멤버들은 뭐 재미없어요? 침 넣으세요 하하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방송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스마이 핵 액션! 어허허 아아 이런 재작아 지금 몇시야? 어허 어허 아 5분 후면 딱 어허 이게 시각이야 시각 빨리빨리빨리 또 오늘 또 호랑이 성내가 또 혼났는데 또 이거 혼나게 됐는데 이거 아 빨리빨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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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야 이거 오늘 이거 잡히면 끝장이야 오늘 오리걸은 열 바퀸데 아 안돼 또 빠따받는다 말이야 빨리 가야돼 어허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어 늦진 않았구만 다행히도 어허 늦진 않았구만 앤드 유 아 대단있는데 여기 어 늦진 않았구만 이거 어 아 몇가지가 음 합격이었어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대단히 어 저거 어 저거 경우를 통과했다 와 진짜 오늘 시각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했는지 아니 시간은 어찌 알았는데 이 학생이 수염을 기른다는게 뭐 막아있때나 아하하하 선생님 저 24살이에요 저 군대까지 전역했단 말이에요 몇 년생인데 93년생이요 93년생이 학교를 다닌다 고등학교를 갔다가 저 저 저 군대 전역하고 다시 복학한거잖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음 오른쪽에 뻗쳐 아하하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실까 선생님 저 뭐 나이 대우 이런거 안해줍니까 나이 대우가 어딨어 하 이렇어 아 또 이제 우리 또 또 애들이 보면 이제 저 창피한거 아시잖아 선생님 저도 군대 전역하고 어 좀 착하게 살려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좀 봐주세요 한 번 아 가자 벗겼어 선생님 그래 맛을 볼까 이 달콤한 향기가 나는구만 군대 나와서그러니까 짬밥 냄새가 아주 찐해 아 다시 나줄게요 근데 어린놈 새끼가 뭐 불순부터 담배 냄새가 나 담배없어 선생님 그런게 있어 뒤져보세요 선생님 뒤져보세요 뒤져보세요 뭐야 이거 뭐요? 뭐야 이거 시가 오뱅 오뱅 뭐요? 이런 걸 핀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닌데? 담배 안 펴요 선생님 저거 무슨 소리세요 아 그리고 제가 뭐 24살인데 필 수도 있는거죠 선생님 교복만 입었지 어른 아닙니까 어른? 학교에서 담배 피는 건 나밖에 없다 넌 이런 거 피지 마라 엎드려 뻗쳐 아 뭐야 아하하하 아악 거기 서있어 벌써 빠져가지고 24살이네 복학생인데 그래도 자비 없으시네 그 말 하죠 그런 얘기 치각이다 치각 치각했다 치각했다 쟤 어허야 복학생 아니야 너도 야 복학생 나 오늘 죽었다 오늘 하하하하 나 오늘 그냥 결석할게 선생님 아 얘 모르세요? 저희 동기에요 동기 군대 동기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야 너 이따 보자 1월 군문 제가 집을 나오는데 왼발로 나왔더라구요 그게 징크스의 시작인데 오른발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죠 정말 죄송합니다 맨발로 맨발로 나왔다가 나 미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다시 설명해봐 아니야 이건 그냥 형이 형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니가 그거 해 통솔해줘 알겠어 아 나 그 뜻으로 한거 아닌데 왼발 이거 아냐? 아니야 그냥 징크스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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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빠서 학교 오기 싫었지만 응 그래 지각은 그렇다죠 근데 머리 뒤에 그 브릿지는 뭐야 하하하하 아니 40년 교사 생활 중 40년 동안 그렇게 머리에 뒷머리에 브릿지하는 놈은 처음 봤어 뒷머리만 딱 빼놓고 꽁지만 염색했네? 야 야 선생님 21세기 트렌드입니다 예? 하하하 트렌드 하하하하 요즘 트렌드 내가 잘 알지 음 여기 한번 서보겠나? 하하하 여기 뭐지 뭐지 요즘 트렌드 날지 아아아앞 om 요새 버드 통 박았다가 꽉 안 주겨 하하하 사미석이 너무 csak 걱정 똑바로 가져와 아니야 어우우우으 야 야 야 구금처 불려야겠다 아구! 으아아악 아아! 아아! 아야 오늘 뭐야 또 오잖아 좀비야! 아니 왜 자꾸 와 안가? 병원으로 가란 말이야! 오늘도 납니다! 오늘도 납니다! 선생님 너무 너무 이거 학교폭력 아닌가요 선생님? 학교폭력이라고? 요즘 학교는 내신 깎는다던데 안 때리고 그거는 무슨 시대의 학교냐 그건? 그렇죠 지금 이 학교만은 춘추전국시대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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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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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는 걸어와야지 어이 야 너무 까먹을게 너 걸어오면 안되지 확실히 불량하러 가 갈거면 어이 어이 어 뭐야 진짜 야가치다 어이 어이 난데무 나이 난데무 어뢰와 센세네스 어이 야 어뢰 놈 몇살이야 너 어이 어뢰와 열 아홉살네스 선생님 여기 고독 들어왔는데요? 머리에 왜 파란불이 켜져있냐? 충전중이야 지금? 어이 내 머리이 오뢰가 마모로 머리를 지킨다고? 어이 숙여봐 숙여봐 어허허허헣 뭐야 이게 그거 제대로 해야겠나? 인녀석 어이 나 센세 나를 때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메롱다 어뢋놈 어뢋놈 지금 근육파괴술이야 선생님의 특... 특강 필살기재 저걸 맞다니 정신 못 차렸을거다 어 어 뛴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뛴다 확실히 교육시키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뉴스 가방에 든게 왜 이렇게 많아 가방에 못들어서 빨리 꺼내봐 센세 아이 뭐야 안오르는게 겉은 상남자인데 미미짱 컬렉션을 갖고 있잖아 미미짱 요거 납수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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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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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선생님 이거 학교폭리 아닌가요? 쌤 저 이제 오래 서 있었는데 이제 뭐 들어가도 되겠죠? 선생님? 아 어 예 아 오래 서 있었는데 다리 아픈데 저도 이 불망망이로 좀 해주는거야? 아무한테나 안 쓰는거야 아아 처음부터 빠져가지고 시간이 몇신데 아직까지와나? 아니 다 온거 같은데 이제 저거 또 뭐야 저거 또 누가걸어오는데 선생님? 복장이 왜저래 쯧쯧쯧쯧,, 뭐야 뭐야저 suis 이성아암uder 그렇게 들키지 않지 다껍지 개술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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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보인단 말인가? 대단한 녀석이로 당신이 바로 문직인가? 여기가 닌자 학교놈 맞겠지? 닌자 학교 얘 뭐라는 거야, 지금? 이래봐도 고등학생, 중국 닌자 시험에 보러 왔다. 나루토에 가면 그 애니 같은데요? 복장 왜 그래? 이건 말인가? 이건 바로 자라온 선호 나뭇잎마을의 복장! 바로 나! 혹하게 될 이봄! 나루토님이시다! 너 이름 뭐야? 어디야, 어디 반, 너 어디 그거야? 몇 학년 몇 반이야? 나루토 마을 카카시반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이 나나한? 카카시반! 하이 나나한이란 말이야? 그렇다. 카카시반이라니. 정신을 못 차리는 꼬만,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하하하하 들어가봐도 되겠지? 뜨거운 맛을 보여줘, 거기 가만히 써있어. 녀석, 벚꽃지 기술을 쓸 셈인가? 가장 무서운 기술을 보여주지. 뭐지? 허리를 딱 속이고? 바엄가아악! 아니에! 팔문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규 확신시켰다. 하하하 하하하 어 뭐야? 하하하 오까래코 오겠습니다. 오까래코와. 오까래코였네요. 오까래코였네요. 오까래코였나와 빨리해봐. 혼나기 전에 더. 하하 하하 밤가니래 쓰다니. 에헤헤 뭐야? 뭔 소리야? 헬로우. 나이스 미치우. 나이스 미치우. 나이스 미치우 투. 하이파이. 땡큐. 바이. 오케이.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너 왜, 너 왜 늦게 와? 공부하다 왔어요. 끝에 빠져나가지고 몇 명이나 늦게 오는 거야? 하하하하 아, 좀 드려 보내줘요 그냥. 늦었어, 늦었길래 너 공부하다 왔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그 교육범용 받은 버르장이야 그거. 아, 몰라요. 제가 자기 주도학습 했어요. 빨리 나와요. 선생님 이 학생 모르세요? 뭔데 얘?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전교 1등? 네, 뒤에서. 인성교육은 못 받았는데 이 녀석. 하하하하 뒤에서 전교 1등인데. 아, 그러네. 내가 아침 인사를 안해서 그렇네. 티처 하이. 오케이. 영어 잘하는 거 같아. 영어 100점 보소? 오케이. 아침에 배운 단어지. 티처 하이. 하이하이. 오케이 바이. 감 감. 빠이빠이. 어? 아, 왜요 또. 일로 안 와? 아, 짜증나게 진짜. 빨리 와 있어. 서 있어. 선생님 이런 학생은 운동장 10바퀴 돌아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운동장 10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어, 뭐야. 좋은 게 있어. 어떻게 빌려 내가 칠까? 하하하하 넌 계속 10바퀴 돌고 있어. 아이 저, 아이 저 대학 가야 돼요 선생님. 어디 대 갈 건데? 아 저 서울대 갈 거예요 서울대. 어? 서울대?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웃어요 둘 다. 진짜 어? 펀치 맞고 싶어 펀치? 어? 히트할까 히트? 서울대 어디 거야 가게? 너 어디 거야. 어, 그 말만 들으면 그 대기업 간다는 그 제주 감귤 포장학과 갈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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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와 그 과 장난 아닌데? 와 경쟁률이 무려 너 끈 일이라고 너 공 잘하는 분구나 진짜로 응 와 장난 아니네 어쩐지 씨내가 나더라 씨씨 아 선생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가서 공부할 거예요 네 잘 가 으아아아악 너 열 바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어흐 야겠다 이거 들어가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네가 늦으래 경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빠졌네 애들이 진짜 너는 안 빠졌다 생각하냐? 저는 에에 죄송합니다 수염 보니 거의 그 수염 한 40년 사람 된 것 같은데? 너네 수염 아니에요 사실 애들 좀 같이 친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복학생이가 애들이 말을 저한테 안 걸리더라구요 애들 웃겨주기 위해서 긴 붙은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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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아하하 어 선생님 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 학교 교장선생님 아들 아들 인사장 아들 인사장 아들 고장님 아들이라느잇 고려님 내리시죠 어어 그래 그래 어어 인사장 아들이요 와 넌 왜 늦었어 아 오늘 그 돈을 세다가 끝도 없더라고 끝도 없어 아 돈을 세다가 선생님 선생님 어 힘들지? 내 돈 돈 버리 버리 간다 빠이 오케이 고음 옆에 학생은 뭐야 보디가드입니다 아 보디가드요? 뭐야 사진 찍는 소리 나는데 어디서 사진 찍어 내가 다 찍었어 어디서 내가 위해서 다 찍었다고 어 위다 위다 선생님 여기 위 여기서 찍어서 가면 모르겠지 안 내려와 빨리 아이 잡아보시던가 신고할거야 이거 교학적인 다 신고할거야 학교폭력으로 다 신고할거야 선생님 선생님 큰일난거 같은데요 어? 큰일난거 같은데요 저 녀석의 핸드폰으로 만약 교육청에 찔린다면 선생님은 바로 셀카 김치 치즈 다 신고할거야? 다 신고한대 너도 신고할거야? 나도 신고할거야? 너도 신고할거야? 수영단 아저씨? 왜 다 신고해? 난 맞은 기억밖에 없구만 근데 어떡하지 어 야 요즘것도 무섭네 뭐만하면 사진찍고 이거 할라그러고 계속 찍고 있을거야? 그 어린 녀석이 커서 된게 바로 나도 오늘도 납니다 오늘도 납니다 근데 핸드폰 핸드폰도 깨뜨렸죠? 응 아하하핰 아 아 문제없는거야 선생님 이제? 진학생? 끝 난 나 보다 퇴근해야겠다 어? 잠깐만 누가 와 선생님 저기 아마 그 학생 같은데? 뭐야? 억짱 갈아입고 왔나? 뭐지? 그래, 그래, 제임스. 이쪽이란 말이지. 어어, 결국 갈아입고 왔네? 그래, 제임스. 좀 더 속삭여봐. 뭐라고? 바로 이 학교란 말인가? 그래, 제임스. 그래, 이 학교란 말이지. 모두 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다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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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학교에는 나쁜 기운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기운이라고요. 뭐라고, 제임스? 바로 당신이란 말인가? 당신 몸에 악마가 시켰어요. 잠시만 있어요. 내가 구해줄게요. 어떻게든 해야 돼. 뭐라고, 제임스? 뒷동수를 후려야 된다고?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가요? 지금 뭐하는 거야? 악명이 지금 빠져나가오는 건가? 뭐라고, 제임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잠깐만,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뭐하는 거야? 뭐라고, 제임스? 저 녀석을 염라대왕한테 보내라고?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요. 칼을 뽑을게요. 근데 빨리, 야. 빨리 교실 들어가. 그냥 빨리 죽기 전에 넣어, 빨리! 잠시만요. 제임스 뭐라고? 알았어. 저한테 들어가라고 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제임스요. 그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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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제임이 사랑해! 저희도 시원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형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아!! 어흫 저.. 헉! 뭐야! 그 뭐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었어? 반갑습니다 뭐야 왜 늦었어? 아 로봇 정비를 하다 그러면 늦었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에 건담이 있어 이거 뭐! 캡틴 사우루스 뭐 그거야? 학교들 막 나오는 거 봐? 로봇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안녕 가세요 뭐야? 뭐야 뭐야 어어어 왜 저래? 뭐야 뭐야 야야야 뭐야 뭐야 ㅋㅋㅋㅋㅋ 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ㅎ 이게 뭐야액! 쟿음 hotsp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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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학교 등교사항을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멤버 유튜브 채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후후우 야 솔직히 좋아요 2천개 만들어 봅시다 까빡